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세 되었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 저는 성경을 한 장씩 했는데 요한복음 끝나서 이제 사도행지를 들어가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은하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는 그냥 하려고 합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안 듣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3.11조를 통한 스타트만 또 4천망대 2.37 치유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갑자기 대교구 소통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에 있는데 모든 대교장 복사람들도 3.11조 스타트만 이 부분 놓고 원래는 장단기 새가족 놓고 초청도 하겠지만 또 6월 달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는 대교구 소통의 날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구에서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언적으로 오늘 이번 주 말씀 중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도 목격자를 찾는 것처럼 요한 1서 4장 14제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느니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들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단위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걸 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예혼길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금 1장 2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정화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도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신 받아서 그 말씀을 목격하고 일꾼이 되어지고 그 역사를 저술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금받기 전 보금받은 이후 또 다락방 오기 전 다락방 온 이후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4대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누가 보금이 또 누가 보금을 통해서 누가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들어야 되는가 막을 수 없는 보금운동이거든요 첫 번째로 막을 수 없는 보금운동 다른 말을 말하면 막을 수 없는 보금인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보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담대하게 핍박이 올수록 담대하게 이 보금을 증거했고 방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구에도 보면 권사님이 늘 그 지역에 보면 늘 캠프를 해요 매주 올리고 캠프 계속해요 누가 뭐래도 계속 올려요 캠프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사문을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방해돼도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지역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몇 개월 동안은 캠프 나오는데 또 몇 년 동안은 안 나와 내가 아침에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상이 안 좋은 인상에 아침에 화내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열 받는 걸 어떡하겠어요 몇 개월은 나오다가 안 나와 핍박이 와도 방해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 캠프하고 전도하는 거죠 위기가 와도 숨껏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열매가 일어납니까 아니라요 위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보고 듣고 체험했느냐 위기가 와도 핍박이 와도 방해가 돼도 그렇게 옵니다 저도 이렇게 때로는 참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평신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마태봉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이제 사람 나오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문을 탁 던져버려 던져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나중심 물중심 포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 낭론에 어부가 되라 딱 금을 버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나중심 물중심을 딱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도 사실은 이 핍박과 환란 문제 속에서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번 주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습니다 니들 말 안 듣겠다 나는 봤다 체험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독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 모든 문제행일자고 이 복음밖에 없다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는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증거 있는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금과 은혜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나중심 물리중심이 아니죠 사도행사정 12절 이번 주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권호를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함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시는 게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하게 그냥 끝내버립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정도로 피빡이 와도 방해가 돼도 위기가 와도 위험이 와도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요 하나는 복음 전하니까 너무 요즘 복음 영접을 못 시키니까 너무 답답하다 정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맛있는 거 안 먹으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휴학을 했어요 여자애인데 아무 관심 없어요 스스로 혼자 영화 보는 거 하고 이렇게 조용해 얘가 아무 관심 없어요 엄마 닮아가지고 일심전심지속에 모든 일고 조용하게 잘해 공부도 잘해 저보다 훨씬 잘하고 그런데 딱 얘가 하나 취미가 있는데 먹는 거 딱 맛있는 거 사다가 딱 이렇게 혼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딱 즐겨요 아무 관심 없어 여자는 뭐 바르는 거 보고 아무 그것처럼 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요즘 영접 복음을 참 안 전한 것 같다 아 영접 메시지 해야 되는데 다락법 문 열어야 되는데 아 참 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네 이래야 되지 또 한 가지 아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번 전처럼 답답하게 견딜 수 없고는 이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아 그러게 되어야 되지 지금 자 한번 넘어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이 표적으로 병란한 사람은 사심여세가 되었더라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특강 하시는데 결론 부분에 이렇게 칠망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칠망대를 특강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 칠망대 중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의 망대를 세워라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정도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2, 3, 7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정확한 미래의 망대 그리스의 망대 이게 칠망대 성교사 대회 합숙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미국의 어느 학자가 경제학자가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소유보다는 접속이다 공유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하는 부분 접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접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접속 다시 말하면 소통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보금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보금 안에서 체험해야 될 부분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는 찬양 가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삼칠의 빛이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망대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것이 팍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팍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 한 십몇 년 전에 내가 다락방 가다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게 어버이날인가 하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선물은 최고의 종구거든요 저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느냐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말해버리면 또 괜히 부담 가질까봐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갑 같은 거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저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2, 3, 7로 갈보리산으로 감남산으로 마가닥방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보고만 해서 성삼의 아이는 비밀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강의 듣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또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한참 떠들다가 와서 새벽 예배도 아무것도 하나 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한 신묵의 시간 그게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옹환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걷지 않는 불신앙 상식의 사정에 빠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무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자를 세워주면 반드시 흑암과 재앙과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거든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의 시간 조용한 묵상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보금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금 안에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도 이제 일찍 끝내려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신 축복 중에 정말 우리가 사역을 농농할 수 있는가 우리 간증과 인생의 스토리 이 보금의 편지를 우리 가운데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금 안에서 어느 정도냐 아까 선언에 얘기했던 것처럼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우리에게 갈등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보금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면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어요 지난주에 벌써 이번주에 됐으니까 지난주에 됐으니까 증거 있는 신앙생활 이전에 영적 권세를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걸 경험했어요 본부 메시지 같은 경우 일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 뭐 그잖아요 그 일대지에 보면은 운명을 운명에서 벗어나는 영적 사실과 배경을 알고 기도해라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미 벗어났지만 그 운명이 뭐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배경을 알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알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판사가 그 범죄 사실을 알고 그 범죄자에게 그것을 추적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두 손 반짝둘기 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고 그 두 번째 대지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망대 사단의 망대와 현장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뭐였냐면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좋던지 우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남겨져 있는 핍박 두려움 환란 이거는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망대가 사실적으로 더 깊게 이미 많이 무너졌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우리 세계가 완전히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원합니다